매년 이맘때면 학생들로 북적였던 대학가도 코로나19 여파로 휑한 모습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갑니다. 여전히 텅 빈 캠퍼스이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.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한 영혼을 위해 갑니다. 때로는 거절도 당합니다. 그러다 보면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. 힘껏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봅니다. 참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길거리로 나갑니다. 함께 갑시다. 함께 갑시다. 함께 가르쳐주신